물건을 훔치는 도둑은 보안업체가 잡는다지만 고기나 야채 같은 식료품을 부피하게 만드는 진짜 도둑은 누가 잡지? 까다로운 식료품 관리, 냉장, 냉동 창고 관리가 고민이라면?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온도 환경 분석도 구독하는 시대! 라디오노드케어가 까다로운 식료품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부패된 건지 알 수 없던 진한 식료품 관리! 라디오노드케어는 냉장 창고의 온도 변화에 즉각 반응하여 관리자에게 전화, 문자 알람을 발송합니다. 식품 관리 기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식품 온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오리무중이라고요? 특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육가공업체들은 수많은 냉동, 냉장 창고의 온도를 사람이 관리하자니 인건비의 휘청, 별도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자니 서버 비용에 공사비 등이 부담이었죠. 이제 시스템 설치에 대한 고민은 그만! 라디오노드케어는 설치부터 모니터링 서비스까지 전부 제공해드립니다. 온도 모니터링 전문가의 체계적인 환경분석 구독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식료품 관리를 위한 라디오노드케어를 구독해보세요. 넘버원 환경분석 서비스 라디오노드케어 지금 구독하세요.